하나님 나라 성경 관통 우리 이중필 목사님 늘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항상 성실하게 기도로 이 프로그램을 준비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원래 실력이 부족한 사람은 성실함은 있어야 돼요 제가 옛날부터 성실함으로 승부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실력도 출중하시고 성실함도 무장한 우리 목사님 감사하고요 지난주에 선지서를 우리가 시작했어요 이사야를 시작했고요 특별히 선지자들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본질을 꿰뚫었고요 그럼에도 메시아에 의해 성취될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면서 그 구약의 진정한 결론이 이루어진다는 사실 참 선지서가 그냥 어려운 장이 아닌 그렇기 때문에 더 소망이 있고 더 읽어보고 싶은 그런 성경이었던 것 같아요 네 선지자들의 책이 가장 마지막에 있고요 그리고 이 선지자들의 책은 메시아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바로 다음에 복음서가 있다는 거 참 순서가 너무 절묘하게 잘 맞습니다 우리에게 성경이 전해진 것이 제가 항상 주장하지만 순서까지도 정확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성경이 순서까지도 그렇죠 우리에게 정확히 전해졌다 그래서 저희가 이사야를 지난주에 봤잖아요 그런데 동일한 원리에서 다른 책들을 보면 돼요 이사야를 보면 이제 앞으로가 쉬워요 왜냐하면 서로 다른 시대를 살았지만 공통적으로 우리 인간의 본질 즉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악한 본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과정을 통해 이스라엘을 깨닫게 하시면서 또 열방도 그들의 죄들을 심판받으면서 결국은 하나님께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 과정 속에 누가 계시냐면 메시야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요 그 선지자들의 외침을 더 선명하게 이제 오늘 예레미야 또 앞으로 말라기까지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목사님 말씀드리면서 지난주에도 그랬고요 제 마음속이 가장 깊숙하게 느껴졌던 것이 우리는 참 이런 원리를 알지만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존재가 아니다 그럼요 그런 어떤 자기 부인이라고 할까 이게 그 인정이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것을 인정하는 게 사실 기독교의 시작이잖아요 예수님을 만났던 모든 사람들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거는 내 인생의 문제, 내 삶의 문제 절대 내가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시작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런 시작을 너무 명확하게 보여주는 책들이 선지자들의 책이다 네 좋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 성경관통 제목을 한번 정해주시죠 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새 언약의 소망 항상 두 부분이거든요 근데 앞부분은 예루살렘의 멸망 지난주 이사야는 심판의 필연성 그럼 오늘 예루살렘이 진짜 멸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했잖아요 예레미야는 똑같은 것을 새 언약으로 표현해요 표현만 다른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 새 언약이라는 표현까지 좋습니다 우리는 예레미야 하면 눈물의 선지자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예루살렘의 멸망과 분명히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짧게 소개해 주신다면요 네 예레미야는 39, 27 이렇게 이사야처럼 질서정연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1장에서 45장 전체가 어떻게 보면 유다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고요 마지막 52장이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야기예요 사실 이게 붙어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고 학자들도 생각을 해요 그러겠네요 왜냐하면 과정이 끝에 멸망하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중간에 46에서 51장까지 열방의 심판이 들어간 다음에 예루살렘 멸망 이야기로 마무리돼요 그런데 참 그러면 목사님 메시아에 의한 하나님 나라의 성취 즉 세원약의 소망은 어디 있습니까 끝까지 망하는 이야기인데 여긴 중간에 들어있어요 이게 굉장히 다른 점이에요 왜 그런가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좋습니다 이사야와 다르게 예레미야는 대단히 전기적이에요 전기적이라는 게 뭐냐면 이사야의 개인의 삶의 과정들이 선지서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나 보네요 그렇죠 그래서 1장이 소명받는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에 가면 자신이 감옥에 들어가는 이야기 고통당하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앞부분과 뒷부분을 질서정연하게 이사야가 예언했다 자신의 이야기를 최대한 빼고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 멸망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어떤 메시지를 전했고 그 메시지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래서 자신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도 다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개인적인 이야기가 섞여 있다 보니까 그 가운데에 예레미야가 땅을 사는 이야기가 나와요 땅을 산다는 건 뭐예요? 앞으로 그 땅이 가치가 있어질 것이라는 거죠 그 땅이 만약에 망해서 없어질 땅이라면 땅을 사시겠어요? 안 사죠? 안 사겠죠 예레미야가 땅을 사는 사건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 땅을 사는 사건은 무엇에 대한 상징이냐 앞으로 부동산이 올릴 것이다 이런 게 아니라 이 땅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다시 인도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30장에서 33장에 내가 왜 땅을 사냐?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우리와 이루실 거고 우리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셔서 다시 이 땅에 심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땅을 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게 중간에 들어있는 거예요 좋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이 1장부터 29장 그리고 새 언약이 30장에서 33장까지 들어가 있고요 또 열방에 대한 심판, 예루살렘의 멸망 여러분이 꼭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그럼 먼저 예레미야 선지자에 대해서 제가 짧게 좀 알고는 가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입니까? 이사야는 아까 전에 제가 북이스라엘의 멸망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라고 했어요 그러면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멸망할 때 활동했던 선지자다 이렇게 딱 비교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했던 시대에 사역한 선지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슬프고 많은 눈물을 흘렸죠 왜냐하면 자신의 말씀을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전하셔도 듣지 않는 백성들의 현실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지막 왕들 즉 여호와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득이야 이때 활동을 했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정말 주권을 어기고 땅을 빼앗기는 것을 눈물로 목격했던 그런 선지자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할 애가도 있잖아요 예레미야 애가까지 그래서 두 가지 자신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말씀을 열심히 전하는데 듣지 않는 이들에 대해서 답답해하는 선지자들의 모습 선지자의 모습 나오고요 두 번째는 왕들에 의해서 감옥에도 갇히고 고통당하는 선지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설명하는 간단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어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아마 그 부분일 것 같아요 이렇게 뭔가 얘기를 하는데 변하지 않은 현실에 대한 답답함 또 하나님께 대한 마음들이 아마 많이 적혀져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한번 자세히 설명 부탁드려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사건이 성경에 처음 나오는 사건이에요 이것이 역사에 진짜 재현된 것이 예레미야 시대예요 그 이유가 뭐냐 예레미야는 2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 대신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즉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잖아요 우리가 축복을 볼 게 아니라 복의 근원을 봐야 되는데 축복을 보다 보니까 근원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물이 있으니까 물의 근원을 못 보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렇게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게 된 것은 그러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느냐 바로 모세가 이야기를 했죠 11장 3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즉 멸망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마치 정조를 버린 음행하는 여인과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3장 2절에 보면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해요 사실 이 모든 우상 숭배는 우리의 생각의 결과예요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따르고 그분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회복시킨다고 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죠 그런데 오늘 여기 6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생각한 거네요 그렇죠 우리는 우상 숭배를 해야 더 잘 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는데 그 결과가 멸망을 초래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결국은 45장을 넘어서 52장까지 계속돼요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거는 아까 중간에 나왔던 부분 예레미야가 새언약을 약속하는 부분이죠 그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도 역시 메시야가 이루실 미래의 소망을 전했는데요 그것이 어떤 단어로 표현됐냐면 새언약이라는 단어로 표현됐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사연서는 새하늘과 새 땅이었고 그렇죠 여기서는 새언약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실 때 책망이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피디님 자녀들을 책망할 때 책망하고 쫓아내는 게 목적이 아니죠 맞습니다 그들이 돌아오는 게 최종적인 목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2장에 이렇게 참 은혜로운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할 것이다 예레미야는 이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땅을 사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땅을 산다는 건 굉장히 강력한 상징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31장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날이 이르리니 그렇죠 선지자들이 항상 하는 거예요 어떤 날 그날 그렇죠 그날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새 언약을 매지리라 이 언약은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즉 외부에 기록되어서 우리가 결코 지킬 수 없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안에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실 거라는 약속을 하고 있는 거죠 참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하실 때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으시고요 새 언약을 맺을 거라고 하셨어요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 이 떡과 잔을 나누면서 이것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것은 바로 예레미야의 용어를 예수님이 채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레미야가 더욱더 우리에게 의미심장하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성령 충만함을 얻게 돼요 즉 내주하시는 성령의 통치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거라는 거죠 즉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심판은 결코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역사로 앞으로 만들어져 갈 거라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니까 예레미야도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지 말고 앞으로 새 언약의 선지자 소망의 선지자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설명을 또 들으니까 저희가 이제까지 물론 예레미야 애가 때문에 그랬던 것 같은데 눈물의 선지자에서 눈물의 선지자였지만 하지만 그 가운데 새 언약을 기대했던 소망의 선지자였다 우리는 눈물로 끝나면 안 돼요 교회에서 우리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들 눈물로 끝나면 안 되고 눈물을 쏟은 다음에 내 문제를 깨달은 다음에 변화시킬 주님을 갈망하면서 마치 한나가 기도하고 얼굴에 수색이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교회에서 나가시길 바라요 오늘 예레미야 성경관통 한번 정리해 주시죠 유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고 마음대로 생각했어요 우리가 욕심부리면 잘 될 수 있다 그러나 그런 유다에게 멸망이 필연적인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새 언약의 약속이 결국 그들에게 손을 벌리고 있다 그들을 초대하고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유다의 회복을 믿으며 아나도세 밭을 산 것처럼 우리도 회개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면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라는 걸 믿고 우리는 가정과 교회와 또 우리의 삶에 소망을 가지고 투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기대가 되는 게 예레미야 애가잖아요 어떤 내용으로 우리 목소리를 함께해 주실지 기대되고요 오늘 방송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내가 이 강좌를 다시 들어보고 싶다 쭉 들어보실 수가 있는데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다시 들을 수가 있고 팟캐스트 팟빵을 통해서도 다시 들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듣기 링크 주소를 여러분께 보내드릴게요 신청하기 원하시는 분은 지금 문자샵 1069번으로 성경관통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링크 주소를 한 건 한 건 답장해 드리고요 카카오톡으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한번 여러분 딱 들어보시고 처음부터 한번 또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그렇게 사연 참여하신 분 가운데 두 분을 추첨해서 하나님 나라 행복문화를 만들어가는 기업 카페인에서 카페 박스 선물을 넥서스 크로스에서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구약관통 신약관통 세트를 여러분께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관통 목사님 지금까지 세상 밑교회 이종필 목사님과 같이 했습니다 오늘 발걸음 고맙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